탕후보가 탕후보가 큼이 저도 마요네즈 2시간 다 잘 Wasn't 괜찮아요 url 뭐 무너 물을 땡겨서 바퀴 다리고 아 이쁘다 깨끗하게 씻자 이쁘다 물 깨서 온도 체크하면서 해줘야 돼 이걸로 얼굴 말리면 될 거 아니야? 네 이거예요, 이거 겨울이 이게 칼 뭉친 거 네, 이 칼이 뭉친 다음에 그러면 깨끗할 수 있는 거 네 여기 여행 사는 게 돼 여기 여행 사는 게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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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행 사는 게 돼 아니야 아니야 난 이렇게 시작해 내려오잖아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누구? 다음 누구일시겠어요 자 에? 불안한 눈빛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뻐해 줘요 너네들 부족해야지 얘 너무 이뻐 아이고 아이고 얘 보고 계속 온 거구나 아이고 이제 완전 누웠어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고 좋아 좋아 꿀이 좋아 우리 난이하고 어딨어 난이하고 난이하고 국화는 저 안에 있네 응 난이 이리와 너가 해줘 너가 해줘 너가 안 해줘 얼마나 이뻐 근데 우리 서열 1위 여기 가끔 뿌려놓거든 완전 잘 찍었어 대박이었어 이거야 나 뿌려달래 그럼 얘네들 다 여기 여기 오 여기 여기 벌써 있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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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는 여기서 서열 1위고 아 전체계에 서열 1위가 있어 아 얘 너무 이쁘다 아 아 우와 얘네 둘이나 한 배 아 동배에요 얘는 다리 얘는 봉이 아 동배야 동배야 동배 이불 몇 배 났어요 동배가 동배 동배 바로 해놔야 동배가 동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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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뻐 넌 진짜 그따 아기티 난다 아기티 나 아기티나 응 응 아 1미터 줄에 매 놓고 아기 때부터 10년이 키워놓고 아 1미터 줄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늙으니까 팔아버리려고 했던 거야. I will look for you. I will find you. And I will... 못 가. 못 가. 머리! 정신이 났어요. 아까 데모장 찍어 놓은 것 같은데. 졸려. 어머님이 비행기를 안 하신거야 배 싸고 잤어요 아 진짜? 배 싸고izado 배 싸서 가지고 왔어요 메시오 빨리 가! 땅뚱 배가 내려가고 싶어? 나빠 배가 슬픈 준비 어떻게? 어떻게 하라고? 이상한 사람이야? 터는 게 뭐예요? 이게 어디 갔어? 드라이룸 아이고! 아이고! 이뻐! 찰쭉! 짱 이쁘지? 이 꽃보았구영 어쩌다 이렇게 쪘어 너무 잘먹는거 아니야 이거 먹을래? 이 꽃보았구영 그리고 이 꽃보았구영 이 꽃보았구영 이 꽃보았구영 나 먹으러 왔어 먹을 거야? 얘는 그냥 줘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아니야 얘 진짜 순해 맛있어 맛있어 줬어? 적게 줬어? 얘가 서열 1위야 그치? 다 던져줘 먹어 얘 건개심이 좀 많아 던져줘야 돼 안 먹네 던져줬는데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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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낯가리 어 맞아 얘네는 낯가리인데 우리 가면 먹을 거야 아마 맛있어 맛있어 나도 맛있어 맛있어 또 오늘 인케 짱이네 너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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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귀엽다 얘 곰이야 얘가 곰처럼 생겼지 진짜 곰처럼 생겼지 진짜 곰처럼 생겼지 얘도 되게 순해 사이라 땅뚱 여기 앞에 놓치 말래 많이 하나도 못 해 많이 흘리네 아 풍 어떻게 해 택배 아 달바 씬 너무 이쁘다 아 이만 하나만 더 줘. 얘 등치가 너무 커. 얘 이거 이 몇 개로 얘는 충족이 되지 않아. 많이 줘야 될 것 같아. 아이 맛있어. 아이 맛있어. 아이 맛있어. 진짜 김밥 사 거지? 너무 아련하고. 귀엽지 않아요? 아 이거야. 아 제발. 아 사게요. 졸아 어떡해. 무슨 앵글로 찍었어야 되는데. 찰리 터네. 얘 다 뒷모셨어. 누나 누나 버리고 안 가. 아빠 어디 갈까 봐? 아빠. 안녕.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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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희진. 안녕히 계세요.